송가인 모 무당이 구타는 이상한 나라 역병 퇴치 구판 과연 역병이 물러갔나 무당이 구타면 역병이 물러가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송순단 진도 씻김구 전수초교이자 진도 단골 무녀 한국문화재재단 창립 40주년 특별공연 코로나 극복기온 10개국 주한 대사도 참석 조선일보에 의하면 역병의 지친이들을 위로하는 구판이 무대에서 펼쳐졌다 5월 28일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문화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공연 쇨리 풍류 낮은 아쟁소리가 깔리자 흰 소복 차림에 장구를 손에 쥔 송순단 씨가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구판의 주인공은 송순단 명인 미스트로스의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로 더 알려져 있지만 그는 국가무용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구 전수교육조교이자 진도에 살면서 실제 구술하는 단골 무녀이다 코로나 극복에 기원을 담아 열린 이날 공연은 경복궁 수문군의 힘찬 타복으로 시작됐다 하이라이트는 남의한 별신군 예능보유자 정영만이 1100여 년 전 역신을 불복시킨 처형을 불러내는 장면 중권들이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 천을 펼치고 계란 흰좌의 위를 바른 후 소쿠리로 참깨를 부렸다 격렬한 음악과 함께 천을 들어올리자 처형의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처형은 신라 헌광학 때 설아 속 인물로 아내를 범하는 역신을 물리쳤고 이후 고려가회에는 삼제판란을 일시에 소멸하는 능력의 신이 된다며 역사 속 처형을 되살려 역병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들이고 싶었다고 했다 삼제의 판란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제와 판란, 곧 모든 재난, 판란은 8가지의 재난, 곧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의 8가지의 재난 혹은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불법을 들을 수 없는 8가지의 곤란이니 곧 지옥, 축생, 악위, 장수천, 맹농, 우마, 울, 단원, 세지, 변총, 생제, 불, 전불, 후 등을 말한다 송순단 명인의 손님 프리에 이어 박영수 명묘의 처형탈춤, 풍류도감의 판굿이 펼쳐지며 한바탕 멋진 공연이 완성됐다 이날 객석엔 아즈라와이젠, 콜롬비아, 노르웨이, 오만 등 10배국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가수 송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엄마 공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라는 글을 올렸고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응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초, 중, 고, 학생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대의 역병을 퇴치하겠다고 조선시대에나 볼 수 있는 국거리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미워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 않을까 무당 점장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아이니라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형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촌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요아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요아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무당이 설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